자 대구 빌리브 헤리텍이 대박 5차 공매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약률 정말 빠릅니다. 고충 이제 얼마 없습니다. 대구 상위 1% 기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산부동산에 문의주시면 좋은 호수로 드리겠습니다. 지원금도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주양입니다. 경기가 힘들수록 현재 시점에 좋은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직접 발로 찾아가서 영상을 올리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인동에 위치한 신축 다가구입니다. 저 옆에 흰색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는 멋진 다가구가 보이시죠? 하지만 이 도로는 아닙니다.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자 월배역에서 도보 7분거리 그리고 3차입니다. 경매로 반갑으로 신축 삽시다.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싶습니다. 상인동에 최신축 다가구 반갑입니다. 3차에 저는 이 물건 꼭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배우 세력이 월배지구와 상인지역으로 그리고 성석공단에 배우 세력까지 갖춘 위치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좀 단점은 있죠? 자 상인력과 월배의 유흥가와 상업지역의 인접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한 위치이죠. 자 현재 보시는 멋진 건물인 것 같습니다. 태양관까지 배치가 되어 있어 건축비가 현재 시점으로 40% 이상 오른 이만한 건물 짓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건물의 외관은 드라이비트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화이트 색상의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어 와 정말 멋진 건물 같네요. 그리고 벽돌로 포인트를 준 신세대의 스타일에 다가구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21년식 최신축입니다. 대지는 71평, 연면적은 102평, 최저가는 4억 3천입니다. 자 외벽은 드라이비트 마감으로 화이트톤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벽돌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내벽은 벽지 마감, 바닥은 바닥재로 되어있고 욕실 겸 화장실은 타일로 되어있습니다. 창원은 하이샤시 이중창입니다. 자 층별은 1층에는 주차장이 5대 될 수가 있고 2종 근린 1층 사무실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 사용은 아시죠? 원룸으로 되어있는거. 2층은 투룸 2개와 원룸 1개로 총 3개의 가구를 구성합니다. 3층은 미투 1개와 큰 투룸 1개로 되어있고 복층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4층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301호 복층으로 거실과 방 2개가 4층으로 되어있고 302호는 거실과 방으로 구성된 복층 구조입니다. 자 공부상하고 현실 상황은 꼭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층 4층으로는 다가구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옥상에는 태양광 설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262 물건은 다가구 원룸이며 토지면적 71평, 건축면적 102평입니다. 감정가는 8억 9천 정도 되죠. 3차 체제가는 4억 3천 정도 됩니다. 입차일은 24년 5월 14일입니다. 얼마 안남았죠? 토지감정가는 4억 3천에서 평당 601만원 49% 체제가는 2억 천에서 평당 294만원입니다. 건물감정가는 4억 6천에서 453만원 49% 체제가는 2억 2천에서 평당 2억 222만원이 나옵니다. 자 곤충이 굉장히 깍차게 연면적을 지었고 복층구조로 4층이 있어서 3층에 있는 전세가 굉장히 높게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 상황도 높게 잡혀있습니다. 조금 좀 그렇습니다. 저는 보니까 등기부 보니까 전세가 3층에 1억 7천과 2억 3천이 잡혀있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전입이 21년도 했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가 21년 6월 21일 딱 하루차이입니다. 하루차이에 이렇게 대학력이 없고 대학력이 있고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전세금은 못 받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천장에 좀 이렇게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곳곳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축상태이고 외관상 봤을 때 깨끗함이 신축이라서 묻어나오는 것 같네요. 드라이비트도 아직까지 때가 안 묻었고 외관상에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손은 조금만 보면 멋진 다가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땅도 굉장히 크죠. 70평 이상의 땅입니다. 하지만 외필지가 되어있고 지금 3m 이 도로는 국가 땅입니다. 도로로 나와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 땅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개인 땅이면 토지 사용 승낙서랑 이 도로 주인과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원룸은 평지에서 6m 도로를 물고 있는 위치가 역세권이고 그리고 배우 세력이 있는 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다 갖춰있는데 이 도로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네요. 집주의로 많이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차나 이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면적 각 치웠고 신축 건물 중에 멋져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 새가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자 건축물 현황도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m 도로에 접합이 되어있죠. 신축 건물이고 21년도에 신축 건물입니다. 단지 아쉬운게 있다면 저는 3m 도로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축에 이정도의 건물을 짓는다면 지금 건축비가 한 40% 올랐죠. 그리고 3m 도로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3m 도로가 국가도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되어있거나 또 개인 토지로 되어있다면 토지 사용 승낙서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차임이 있는지 아니면 본권 소유자와 이 개인 도로 간의 관계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안되어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차는 지금 1대, 2대, 3대, 4대, 5대를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되어있는데 원룸으로 실사용은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식은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자 2층 도면입니다. 2층 도면에 계단식으로 여기 복도가 나여있고 현관으로 들어가면 지금 여기 보시면 원룸, 여기 원룸이죠. 여기 있고 여기 원룸 하나와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 또 현관이 있고 여기 투룸입니다. 투룸 지금 여기 보시는 밑에도 투룸이고 그리고 바이콘니도 설치가 되어있어서 굉장히 큰 투룸이 두 가구와 원룸 한 가구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자 3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단실이죠. 바로 올라가면 현관에 이렇게 들어가면 복도가 나오고 이쪽 구조는 지금 여기 복층 구조로 되어있는 여기 있는 방 한 개와 거실로 배치가 되어있고 또 여기 또 현관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이 두 개로 되어있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있지만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복층이 4층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301호는 4개의 룸과 드레스룸을 갖추었고 거실이 복층 구조로 2개를 갖춘 주인 세대보다 훨씬 큰 주인 세대인 것 같고 302호는 룸 3개로 되어 있고 거실 2개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세 금액을 굉장히 높게 해도 전세가 들어오는 물건이고 지금 등기부상에도 보면 301호는 전세가 2억 3천이 들어있고 월세가 15만원을 받고 그리고 302호는 보증금이 1억 7천으로 된 굉장히 큰 주인 세대 두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복층으로 올라오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또 거실이 있죠. 방이 3개나 됩니다. 4층에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계단으로 올라오면 거실과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 발코니가 확장이 아마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입지 분석입니다. 지금 해당 물건지는 지금 놓여져 있죠. 바로 옆에 도보 7분으로 월베역을 도보로 사용할 수 있는 거리이고 3인역이 바로 인접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무서운 빨간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업지역입니다. 상가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유흥가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이 빨간색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고 상업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월베지구가 위쪽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상인동은 월베지구에 많이 인구가 많이 좀 뺏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월베지구와 지금 상인동 이 자체는 시너지를 많이 서로 생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물건지의 주위에는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월베지지역은 신식아파트들이 굉장히 모여있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성공단은 바로 위쪽에 위치하여 있어서 이 물건지까지 다가구의 수요가 가장 큰 공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건지에서 남대구아시까지 수월하게 갈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상인아시도 수월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의 입지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위치에 배치를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대덕산이 있고 학산공원이 놓여져 있죠. 이런 부분도 자연환경에 같이 근접되어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거래가 거래가 된 다가구 실거래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꼼꼼하게 하셔야지 시세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본권은 이쪽 위쪽으로 위치하여 있죠. 20년 9월달에 외필지 토지가 두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필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21년대 공사를 완료해서 이렇게 신축으로 지었죠. 그리고 주위의 시세를 보면 이쪽 지역은 도로가 대도로를 중간도로를 물고 있고 흐르는 도로를 물고 있고 평당 999만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보면 803만원 평당으로 거래되었고 지금 연식이 89년이라서 땅값이 8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권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 반듯한 자리이고 도로가 한 4m에서 6m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권보다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데를 찾아보면 지금 20년대 거래가 되었던 61평에 평당 681만원 그리고 89년도죠. 한 600정도에서 700만원으로 땅값이 예상이 됩니다. 다가구는 연면정과 대증면정 그리고 도로 접합되어 있는 도로 이런 조건들을 비슷한 데를 찾으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은 곳은 평당 220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죠. 하지만 보시면 대지면정과 연면적이 훨씬 더 크고 입지도 도로를 접합되어 있는 도로가 훨씬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거 밑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옆에 24년도 2월달에 요거도 연식은 조금은 안 좋죠. 하지만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지가 65평이고 연면적이 117평입니다. 신축은 아니지만 11년도 때 신축을 했고 4층이고 거의 비슷한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저희 본권보다는 위치가 더 좋은 위치에 놓여있고 하지만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좀 평균화시키면 비슷한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축비를 감안하고 지금 신축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는 못 짓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와 감안하고 이 도로를 감안한다면 3m 도로를 감안한다면 비슷한 시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상으로 7억 5천 정도 시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세는 무조건 현지 부동산의 인장을 통해서 지금 나와있는 매물과 거래된 매물들을 평균화시켜서 발로 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세가 제일 비슷하게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조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룸 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룸 시세는 월벨 중학교에서 위쪽에 저의 본권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월벨 중학교 위주로 한 요정도로 제가 잡겠습니다. 자 지금 잡았죠? 한 요정도 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500에 25만원 관리비는 8만원 원룸 같은 경우에는 300에 30도 있고 하지만 중국년도가 16년도죠. 10년 같은 경우에는 300에 35만원 그리고 2002년도 원룸의 최신식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비슷하죠. 원룸이 16년식에 1000에 32만원 그리고 원룸이 28년 조금은 신식이죠. 500에 45만원 지금 현재 상인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식이 된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신축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신축으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보편적으로 여기 보시면 조금 그렇게 비슷하게 잡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전에 원룸에 500에 40만원과 투룸은 1000에 6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평가를 해보면 신축이고 굉장히 구조가 널찍하게 잘 빠졌습니다. 복층으로 거실이 두개 있고 301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룸과 드레스 룸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저는 5천에 한 100만원 정도 잡고 전세는 2억으로 잡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302호 같은 경우에는 룸이 3개이고 거실이 두개의 복층구조입니다. 거의 주인 세대의 복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 금액이 3천에 90만원과 전세 1억 5천 정도는 예상을 합니다. 예상수익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수익입니다. 예상인대수익은 보편적으로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원룸 두개의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을 잡았고 투룸은 보증금 1000에 월세 60만원을 잡았습니다. 주인세 두개가 가장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중인세는 비교권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신축이고 아파트보다 전세 금 보다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1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룸과 거실이 2개를 배치되어 있는 복층구조이기 때문에 5천에 100만원으로 잡았고 또는 전세 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02호도 이건 3룸이죠. 3룸의 2룸 형태로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3천에 90만원 정도 그리고 전세는 1억 5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보편적인 개인적인 견해이고 참조형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찰 금액은 6억으로 잡았고 월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담보대출은 50% 정도이고 이자는 5.5% 다하면 연 23% 수익이 발생됩니다. 최종 투자 금액이 보증금을 해소하면 1억 3천 정도가 들어가고 월세 약 250만원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급기준에 전세로 주인세대를 전세로 했을 때 두가구를 전세로 했을 때 담보대출은 30%로 잡았고 이자는 5.5% 그렇게 하면 연수익은 27%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보증금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죠. 그러면 보증금을 해소했을 때 최종 투자금은 5200만원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월세 117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가 6억으로 잡았을 때 대출은 50% 대출이자가 5.5% 보증금은 전체 보증금이 1억 8천 정도 됩니다. 월세는 390만원 정도 되고 취득세 경비 2% 하면 12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해소하고 1억 3천 정도가 내 돈이 묶이게 되죠. 그러면 월수익이 2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연수익률은 23%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처음에 잔금 칠 때는 이 보증금의 돈과 이 보증금의 돈과 최종 투자금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 3억 정도 돈이 있어야지 등기를 칠 수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것 전세로 받았을 때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로 주인세대 전세로 했을 때 납세가는 6억이죠. 대출은 30% 5.5% 이자율 그리고 보증금은 3억 8천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는 200만원 그리고 칠세 경비는 2% 잡아서 1200만원 최종 투자금 이 보증금을 해소한 고남 제가 돈을 쓴 최종 투자금이 5200만원 그리고 월수익이 11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내돈에 5200만원의 수익금은 27%가 되는 겁니다. 자 두빌지로 지금 물건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이고 71평에 건물면적 102평으로 되어 있고 5월 14일 날 때 감정가 최저가 4억 3800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10%가 있어야 되고 자 등기부를 보시면 지금 21년 6월 21일 일자로 근저당이 되어 있죠. 이때의 최구선 변제는 700에서 2300만원입니다. 말소기준 권리이고 뒤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 예정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채권 총액은 14억 이라서 취하자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한번 볼게요.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22년 6월 21일 이죠. 그러면 22년 6월 22일 하루차이로 야 이거 진짜 건물주가 머리쓴 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6월 21일 6월 22일 하루차이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302호 3일 복층구조 1억 7천만원 거금을 이분이 참 안타깝네요. 진짜 건물주는 진짜 이런 이러지는 말아야 됩니다. 저는 경매하면서 이 하루차이 대항력에 뺏김으로써 이분은 대항력도 못받고 지금 배당을 신청했지만 은행에 근절당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흡수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받을 금액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301호는 보증금이 2억 3천 이라 되죠. 그것도 차이가 나지 않네요. 6월 28일 이건 작정하고 작정하고 전세금이 높으면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최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측정을 하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분은 지금 없고 대학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여기도 2층에 방 2칸 되어있는데 또 2층에 1억 3천 보증금으로 세팅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번에 월세로 다 받았었죠. 201원 60만원 제 예상은 거의 비슷하죠. 보증금 합계만 해도 보십시오. 보증금 합계만 해도 5,8천 이상이 되네요. 이거는 월세를 굉장히 줄이고 전세 금액 보증금 굉장히 올려서 이렇게 하려고 건물주가 처음부터 의도된 것 같습니다. 본권 본권 토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권리 분석 상 그렇게 딱히 인수되는 권리나 이런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좀 아픕니다.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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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제발 보편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잘 나와야지 경매 입니다. 아니면 그냥 매매로 해서 거래하는게 더 수월하죠. 경매 는 경매 에 대한 원칙 기본 꼭 염두 해주시고 낙찰 을 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분 의 의뢰하시면 낙찰 명도 권리 분석 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들 아시죠?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